XSFM XSFM입니다. P-O-D-E-R-A 브로콜리나마자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너드 어버이날 사연,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고요. 어버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연을 보내서는 어버이날의 요파치 사연으로 소개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보내셔야 되는 거군요. 거기 보내시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너무 눈물난다. 여성시대에 보내시면 된다. 너무 여혐의다. 그럼 다른 팟캐스트에 보내주면 되고. 내가 너무 개저씨 같다. 사연을 쓰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잘 맞는 요파씨의 어버이날 사연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익명입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UMC님,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님. 저는 인생 살면서 몇 가지 좋게 된 이야기가 있지만 사연으로 뽑힐 자신이 없어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며칠 전 연예인 덕질했던 글이 루리웹 오른쪽. 오유 배오배를 먹고 나서. 자신감이 넘쳐요. 하나의 글이 두 사이트에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다. 만약에 서로 다른 글이라면 더더욱이. 같은 글이어두면 놀라운 일이죠. 저는 사실 이해는 못해요. 이해는 못하는데. 루리웹 오른쪽에 올라가기 위해서 3대를 다 팔아먹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배오배 한 번 먹겠다고. 배오배를 먹겠다고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부지기 주죠. 어쨌든 루리웹 오른쪽과 오유 배오배를 먹었다는 것은 깐과 베를린 영화제 거의 두 개를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루리웹 오른쪽에는 사진 많이 올리면 돼요. 폄하하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 3대를 다 팔아서 루리웹 오른쪽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루리웹 오른쪽 오유 배오배를 먹고 나서 자신감이 넘쳐 내가 은근히 글을 잘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근자감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이 사연의 장르는 가족 드라마입니다. 익명을 부탁드립니다. 20살 넘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따로 산 게 십몇 년이 되고 나니 같이 살던 때 악에 받쳐 반항하고 미워하던 것도 조금은 잊혀지더군요. 예전엔 내 어린 시절을 엉망으로 만들고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밉기만 했는데 이제 저도 서른이 넘어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진 않아도 그래도 아버지니까 정도로 생각하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은 아버지 집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혼자서 하이악처럼 싱글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분 만나보시라 나중에 서른 살 넘게 차이나는 동생 하나 얻어주시라고 농담반 진담반 섞어가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먼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평소 알코올 문제가 있던 아버지는 한 번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될 정도라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혼자 사시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챙겨줄 사람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친척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렸는데 아무 소식도 알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은지 꽤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지 걱정이 엄습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걱정이더니 그래도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따라 하루가 왜 이리 긴지 30분 1시간에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집전화 휴대전화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바로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부르고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없는지 대답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새들어 살고 계신 방은 빌라 건물 1층 작은 방인데 창문을 통해 방 안이 조금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방 안쪽 창문에 사람 다리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리는 서 있는 게 아니라 쓰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스포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생각해보면 쓰러진 것에 서 있는 것에 반대가 무조건 쓰러진 건 아닙니다. 누워 있거나 TV를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주소는 당시 건물 주소를 못 찾아서 새 주소를 가르쳐줬는데 당황해서 잘못 가르쳐줬는지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해서 정말 2, 3분 정도 만에 온 것 같았습니다. 119에 내일로 신고를 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응급차와 함께 강력범죄일 수 있는 상황이라 경찰도 동행을 해서 당시 8에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출동하셨습니다. 응급차와 경찰자가 출동하니 동네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구경을 나왔는데 저는 다급한 마음에 누가 구경을 하든 말든 빨리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경찰 아저씨와 구급대원 아저씨에게 여기 살고 계신 분이 제 아버지인데 안에 지금 쓰러져 계신 것 같다. 아무리 소리를 치고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상세하게 당시 당황을 설명했습니다. 119 구급대원 아저씨는 제가 이 집에 사는 사람 아들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거침없이 창문을 뜯어버렸습니다. 문제의 시작이죠. 뒤에서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오우 하며 환호성 비슷한 걸 질렀습니다. 전세계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군요. 근데 이게 이제 앞에 김선아씨 같은 분이면 창문 하나 더 뜯고 야파리 스바라씨 구급대원 아저씨는 날렵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면서 소리쳤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데요? 일단 다리가 없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낯인굿바람으로 나타나서 분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왜 경찰이 우리 집을 때려 부수고 난리야? 그 아저씨는 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뭐예요 그게? 우정의 무대? 안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럼 이상용씨가 물어보죠. 근데 왜 나오셨냐고. 여자친구에게 안부를 저녁이 나왔습니다. 땡땡아 사람은 나와요.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중요한 건 미친 거죠. 여기서 신고자는 미친 사람이 됐어요 일단. 집주인이라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심지어 집주인도 여기 살아요. 어안이 벙벙한 제게 누가 남의 허락도 안 보고 집을 부숴부수게! 하며 고함을 질렀고 저는 땡땡땡씨라는 분 이 집에 살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저씨는 두 달 전에 이사를 갔다 그럽니다. 슬프네요. 아버지가 어쨌든 이사를 가실 때 말씀을 안 하시고 가셨군요. 제가 집주인 아주머니와 세입자 아저씨 아니 피해자들에게 돌렸어요. 그렇죠. 피해자죠. 용맹한 구급대원 아저씨와 경찰 아저씨들은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산이 아닌가 비어. 그렇습니다. 사실 구급대원 아저씨와 경찰 아저씨들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빨리 빠진다. 분명히 그 뒤에 싸움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또 할 일을 하셔야 되니까 다른 곳에서. 저는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아저씨는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어처구니가 없는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고 아저씨는 집주인 아주머니께 어떻게 해야 이거? 라고 물었으며 집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조금 생각하다 10만 원을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금 생각하다가 나는 그러면 그런데 그게 창문 한짝이 이게 10만 원 갖고 되나 모르겠네. 요즘. 그러게. 나는 그럼 근처 은행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했고 아저씨는 그라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래 아저씨들은 계속 소리 질러야 되죠. 피해자일 때는. 저는 죄송함과 황당함과 민망함을 담은 1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들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10분 이내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죠? 아 이거 뭐 구급대 빵당! 그런 것 같네요. 요즘 막 이렇게 워낙 SNS 시대니까 뭔가 바이럴 마케팅 할 때 보면 뭐 게시물 보면 항상 네. 10가지 뭐뭐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막 해서 클릭하기를 되게 유도하는 자극적인 글들이 많은데 아 그렇죠. 이거 딱 10분 이내에 10만 원 제일 드라마틱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알고 한 허위신고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모든 상황이 10분 이내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꿈인가 생신가 하며 피해자 아저씨의 시선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떨어진 주변 골목길에 잠시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 어두운 골목에서 어떤 사람 형체가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형체는 괜히 어슬렁거리며 어두운 골목을 두루벙거리다가 뭔가 확인하려는 듯 확신이 없이 물었습니다. 땡땡이냐? 어? 아버지! 야 너 왜 여기 있어? 아까부터 뭐 시끄러워서 나와봤는데 뭐예요 아버지? 이거 구경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 방금 나왔어 근데 너 뭐한 거야? 나 저기로 이사 갔는데 아버지는 웃으며 아니 웃음을 참으려 하는데 계속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사 간 곳은 제가 창문을 부수고 공무원들에게 가택침입을 사주한 집에 옆 옆 골목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아버지는 오늘 비번이라 술 먹고 자고 있었다고 일어나서 혼자 심심하던 차에 좋은 구경도 하고 재미있는 일 생겼다고 연신 싱글벙글 하는데 그 어르신들은 온라인에 목화고 그래서 쥐어주고 뭐 저 뭐냐 스마트폰 쥐어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동네에서 싸움이 하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근데 또 심지어 그 싸움이 당신이 예전에 살던 곳이야. 네. 당신이 예전에 키우던 사람이야. 당신이 예전에 닫던 창문 열고 닫던 창문 저거 내 집이었는데 그러면서 혼자 심심하던 차에 좋은 구경도 하고 재미있는 일 생겼다고 연신 싱글벙글 하는데 그 표정을 진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지랖. 가족의 정 같은 평소 하지 않은 걸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좋은 교훈. 그렇네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교훈이 명확합니다. 네. 어버이날에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님한테 자주 만나 뵙고 전화 뵙고 잘하던 그런 자식이 아니다. 그럼 어버이날에 하는 건 송금이다. 뭐 안 하던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뒤로 저는 아버지께 건강하시냐느니 술 좀 자제하시냐느니 하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뭔 일 있으면 먼저 연락하시겠죠. 궁금하면 가끔 통화나 합니다. 별 말씀 없으면 잘 지내시는 거겠죠. 얼마 전에 안 하던 운동을 해보겠다며 한강에서 인라인을 타다가 무릎이 반대로 접히는 바람에 무슨 소리예요. 과장이 심하네요. 괄호 열고 의사소교는 다르지만 당연하죠.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화창한 봄날 주말에도 집에 처박혀서 이렇게 사연했습니다. 언제나 이불 밖은 위험하며 안 하던 짓을 하면 망한다는 교훈을 요파씨의 청자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만에 정말 UMC가 처음에 소개한 대로 아주 요파씨에 잘 어울리는 사연이 아니었나요. 요파씨 101 사연이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분 그러면 지금 뭐 루리앱 오른쪽 오유배우배 요파씨까지 삼관왕 하셨어요. 다음번에 그렇죠. 다음번에 군대를 가보세요. 김상재님 무슨 말 하시려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레이티스트 히트로 그레이티스트 히트로 이 말은 이제 DC어로 번역 힛겔로 그죠. 청취자 여러분 흔하지 않은 영광입니다. 우리의 오른쪽 오유배우배 요파씨 삼관왕은 흔치 않다. 매우 흔치 않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